고춧가루 언니 여기 너 올려줄게 너 유튜브에다가 보고있죠? 네? 유튜브 보죠? 네 그런 디테일 단지 여기 내리면 이쪽에 네 잘 좀 해줘요 네 잘해주죠 아니 붕어빵 올린 사람 아직 별로 없어 아직 아직 언니 두 개만 다 맞아봐 2,000원치만 언니 갖다주게 그 언니 여기 지나가다 사먹었을 것 같은데 여기 좋은 아파트 있는 언니 있어 그런 댕이 잘하시나 그다 아 그리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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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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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